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죠? 19%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관련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관련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협화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관심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장중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긴 하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확인해볼까요? 2차 전쟁 관련주도 요즘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종목들 다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한데요. 이 종목마는 달라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8% 넘는 상승으로 3만 원대도 뚫어냈습니다. 금융주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KB금융. 2분기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 내놓았고요. 오늘 우리은행이 또 실적을 내놨는데 상반기에 1조 3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면서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금융주도 올해 들어서 참 안 가서 이런 좋은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건 쪽도 있었는데요. 상승탄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네요. 강세권에 놓여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도이치보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차 판매딜러 회사잖아요. BMW 판매딜러로 유명하고요. 올 초에는 포르쉐 광주 딜러였던 3P보터스를 인수하면서 포르쉐 제2의 딜러 자리를 차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4% 넘는 상승인데요. 이 관심도도 될지 잠시 좀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그래도 3만 원대는 지켜줬었는데 이달 초였던가요? 1만 7천 원대라는 숫자를 보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2만 1,850원대까지는 오늘도 올라와지는 모습입니다. 이달으로 20% 정도의 상승이고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배수가 최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3% 넘는 상승이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고성장세 기대되고 중국에서도 판매 허가가 나오면 블랙마켓이 아니라 보다 정상적인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또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78만 7천 9백 원대 현재가 형성입니다.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벌이자라고 어제 제안했는데요. 우리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동해선에 대한 공동 점검이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사실 이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는 종목들이 몇몇 보였는데요. 상승 탄력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철도주들 그래도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분석은요.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관련 이슈 먼저 볼게요. 철도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긴 했는데요. 왕년에 남북 경협주들, 대북 관련주들 치고 올라갈 때랑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에요. 분석해 주십시오. 시장 영향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철도 관련해서 공동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점검을 한다는 것은 관련해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철도를 깔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철도 사업을 영유하는 업체, 철도 신호업체인 대아티아이 아니면 철도 시스템을 공급하는 푸른 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테마주죠. 국내 철도 관련주 대부분이 일단 구체적인 수혜를 어떻게 받을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관련된 그냥 단순한 사업을 영유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수혜 가능성 이 정도만 부각이 된 것이고 실제로 사업안이 구체화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수혜는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대형주에 먼저 있을 것이지 이런 중소형주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장기화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변동성이 심한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고점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동이 나올 만한 위치이긴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 유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잠깐 잠깐 매매할 수는 있어도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도주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이슈 나올 때 함께 막 덩달아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좀 시각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경영업주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라고 봐요. 그런데 그 차별화라는 것은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업사업이 본격화되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그 수혜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제 진입이 됐을 때는 현대로테미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소형주까지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한번 찍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좀 글쎄요를 드렸어요. 지금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매수할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또 다른 이슈가 나올 때 또 팀장님과 함께 고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디톡스 살펴볼까요? 팀장님, 이제 목표가 100만 원으로 올려잡는 증권사들이 하나도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얼마인가요? 메디톡스가 100만 원까지 가려면 큰 차이는 지금 룸이 크지는 않는 거죠? 지금 현재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8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까, 이 회사? 보통 이제 목표가가 앞자리 수가 바뀌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메디톡스는 보톡스 업체죠.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는데 이 독소를 희석하게 되면 피부 팽창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톡스로 시술이 많이 됩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 연 10%의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증서를 하고 실질적으로 찍어내는 매출 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생산량을 확대했을 경우 수요가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생산량을 확대하는 만큼 다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매출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기대감이 큰 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톡스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까지는 중국에서 보톡스가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보톡스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PER 밸류를 증권사에서는 한 40배 정도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한 30배고 제 생각에는 업종 평균 대비 한 35배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만 원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전망이라면 의견 좋아요 찍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상승이고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것 같아요. 오늘도 5포인트 때 반등이니까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메디톡스 흐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한번 유지를 해놓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주구창창 빠졌던 종목도 봐야죠.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저희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 진짜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점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간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은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사실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나쁜 게 워낙 많았으니까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정도에 불과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슈는 4분기 실적 기대예요. 2분기인데 4분기 실적 기대라는 건 2, 3분기가 다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나 돼야 이제 겨우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패널 업황이 안 좋죠. 반도체와 패널은 완전 반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좋지 않은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형 패널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올랐고. 얼마 전에 이제 종료된 러시아 월드컵 효과 때문에 LCD TV의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규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가 고가 패널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실적은 아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부분만 남지 않았나. 그런 관점이 있어서는 추가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는 기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 구간도 좀 일러주세요. 일단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글쎄요로 드렸어요. 왜 글쎄요로 드렸냐면 위치 때문입니다.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돌파하려면 거래량 적어도 1.5배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 좀 부진해요.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매도를 하시고 한 2만 원 초반 근처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염두에 두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를 한번 볼까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업체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체질 개선을 통한 실적 증대 기대감 분석해 주세요. 팀장님 체질 개선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AS 센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BMW 5를 베스트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AS 쪽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AS 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이 부분의 수요도 좀 충족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입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AS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성상 경기에 조금 둔감하고 판매량도 그렇게까지 들쑥날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 한 35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매년 꾸준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PR 밸류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BMW의 매출, 그리고 AS 센터의 확충,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의 매력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각되면서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들 약 조금은 주시겠습니까? 차트 잠깐 보시면 이거는 현재가도 제가 볼 때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전 고점을 기술적으로 딱 돌려낸 초입 구간이 오늘입니다. 거래량도 동반이 됐죠. 이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한 6,5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은 위치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당연히 좋아요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종목 가운데 좋아요라고 말씀 주신 종목이 메디톡스와 도이치모터스인데 이쪽에 더 긍정적인 뷰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내일장 탑핑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렇죠. 다 긍정적인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탑핑은 도이치모터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에도 한번 긍정적으로 내다볼 거고요. 이제 3시 28분 지나고 있군요. 장 마감 임박했습니다. 안신행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에 무너졌던 2,290선이 회복되나 싶은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2,290선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 위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하락세를 만회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0.7% 조정을 받으면서 790선을 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촌의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삼성바이로직스가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 SK하닉스는 2.66% 조정을 받으면서 8만 7,9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0.87% 조정을 면치 못하네요.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7월 20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공존하는 대형 무역 리스크 속에 설상가상, 코스피의 2분기 실적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바이오주의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 투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무려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0.3% 상승한 2,2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2,290선 돌파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 내내 가격을 낮춘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끝끝내 0.62%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저가 대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 개인은 543억 원, 기관 907억 원 순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 외국인이 1,479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코스닥 수급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 566억 원, 기관 154억 원 순매도 했고, IT 부품 관련주 위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자를 외치면서 759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편의점 주들이 3일째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점포 순중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GS 리테일 낙폭도 컸습니다. 7.75% 내리면서 3만 원 이탈하는 모습, 2만 9750원에 장을 맞췄고, BJP 리테일도 5.66%의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종목으로는 한샘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장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마감가도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8.02% 조정을 받으면서 9만 5,2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